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again 공지사항입니다 진 막걸리어라 출시기념 이벤트 포토카드 당첨자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again 스태프 라플리아입니다 송가인의 막걸리어라 진 막걸리아 출시기념 이벤트 포토카드 당첨자 안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폼에 5월 17일 금요일까지 카페 내에서 닉네임 본인 성함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